아, 난 파티가 싫어. 좀 도와줄래? 어, 나! 전부... 사라졌어. 아, 젠장. 이제 이건 더 이상 외교 임무가 아닌 것 같다. 누가 저 망할 라디오 좀 꺼줄래? 저기요, 라니. 이것 좀 봐요. 이 생명체 같은 것 주변에 있는 이미지 말이에요. 이 언어 읽을 수 있나요? 할머니한테 웨일레이어를 배운 지 오래됐지만... 해봐야지. 이 도루마리는 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할머니가 말씀하신 돈과 의뢰야. 잠깐! 멘트. 공포는 우리를 쫓아다니며 집어삼키려 한다. 항상 지고단에 대해 절대 잡아먹히지는 말라. 여해. 조상님들이 우리를 이끌어주신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영혼의 길. 흐릿한 저편으로 들어가 조상님들 사이를 걸어라. 우리 부족의 길이 너의 역할을 알려주리라. 공포. 각성. 부활. 재생. 쇠약해지지 않고 다시 힘을 얻었다. 너의 무거운 짐이 변했다. 깃털처럼 가볍게. 생명체를 마주하라. 하! 엄청 큰 새처럼 보이는데? 새... 이 털... 할머니가 와카아투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모든 어린이들이 성인식 도중에 마주쳐야 하는 하늘의 악마지. 또 지금 배별해 있던 그게. 맞아. 와카아투는 신화가 아니야. 사실이지. 됐어. 와카아투를 추적해서 독세프를 한번 얻어보죠. 그래. 여기서 일어난 일을 알아낸 다음에 말이지. 마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자. 스콜피오.